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나라 안과 밖이 무척 어렵습니다 이따게 보통 사람들조차 어떻게 하다 우리나라 상황이 여기까지 오고 말았나 그런 한탄화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한국이 갑자기 동대북처럼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에 맹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을 쏴댑니다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이제 드디어 실질적 종전손이다 외치던 문 대통령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문장을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생각에 거쳐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영공을 침입하고 일본과의 갈등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달려가고 북한은 아예 한국을 투명인간처럼 대접하는 그리고 미사일을 쏴대는 일의 근원과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문제의 근원을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솔직 담백한 답을 얻어서 고쳐야 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현재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근본 원인이 뭐냐 지역적인 원인 말고 근본 원인이 뭐냐 복잡한 문제 앞에서 허둥대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문제를 단순화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답을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져봤던 중요한 믿음은 이렇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도 실용적인 계산이 중요하고 또 이득 같은 것이 남는 것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항상 모든 종류의 계산 판단은 가치라는 토대 위에서 이루져야 된다 뚜렷한 가치, 올바른 가치, 건강한 가치라는 기조 위에서 그런 판단을 이루지야 치명적 실수나 실책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꼭 같은 이야기는 국가나 사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는 국가에서 공유하는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공유가치 어떤 사회와 국가가 어떤 가치를 공유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물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키려 노력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비용을 치를 용의가 있는가 어떤 사회가 가치를 놓고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외교 위기, 국가 위기들이 연세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유를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본래 자기 합리화에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별별 이유를 다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가치를 침해하거나 가치를 무시하거나 가치를 타협 대상으로 할 때는 그 사회는 필연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한일 갈등 문제, 중국의 임의적인 안보 문제에 대한 간섭 문제 북한의 아인 안하무이격인 위협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연공친이 문제 한미 사이의 이견과 한미동맹의 약함과 한미 훈련의 중지 등 모든 것은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한국은 자유, 인권, 재산, 생명, 기본권 같은 현대문명의 절대 가치를 추구해왔고 지금도 추구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위해 기꺼이 비용을 치룰 각오를 또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위협하는 세력들에 맞서서 가치동맹을 결성하고 그 가치동맹의 일원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면 피도 흐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맞설 수 있을 때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치다 이야기 그 과정에서 설령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런 비용을 기꺼이 치룰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끼친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한 걸음 담아서 문재인 정부가 끼친 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뭐냐 탈원전, 주 52시간 근무제 이런 모든 종류의 정책들도 경제를 망가뜨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책들은 부작용이 눈에 띕니다 장기적으로는 많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까지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단기적인, 중정기적인 그런 비용들은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눈에 띄지 않지만 한국 사회의 혼란을 초래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절대 가치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은 점입니다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초전체주의자들인 북한의 협조를 얻기 위해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로 일관되게 행동해 왔고 초전체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해 온 거죠 역사적으로 전체주의자들이 어떻게 평화를 줄 수 있습니까? 그 결과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나죠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 때문에 중국의 압력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결과 한국의 내정 간섭에 준하는 그런 수준의 양보를 계속적으로 중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중국은 함부로 다뤄도 될 나라 정도로 한국을 생각하는 것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수시로 개입할 대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을 투명 국가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앞에 우리가 없는 것처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외교부 차관부를 지냈던 이용준씨는 오랜 외교 관계자의 입장에서 지금 한국 처지를 이렇게 평화합니다 한국에 대한 북방상각체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미국은 무관심할 뿐이다 단거리 미사일은 미국, 일본의 안보와 무관한이 필요하면 한국 정부가 그간 정성을 바쳐온 중국과 북한과 직접 얘기해서 해결 보라는 식이다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에 대한 미국의 이런 냉정한 태도는 한국 정부가 선택한 동맹의 배신에 대한 미국의 응답이다 문화일보 2019년 8월 1자 칼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 분석이 가치에 대해서 절대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나왔으면 질문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헌법이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다 그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1948년 이후에 이처럼 번영된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헌법적 가치를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더욱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가치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주변국은 미국과 일본 밖에 없다 과거사 문제를 갖고 일본과의 문제를 더 이상 증폭시켜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를 갖고 일본과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것은 적대 세력들에게 큰 이득을 안겨다 주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위해하는 침해하는 행위인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시야가 좀 넓어져야 한다 넷째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동맹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과 일본임을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팔을 긋고 우리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로 가치를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